자, 자미니 단어입니다. 시작할까요? 페이브릿 페이브릿, 쓸 줄 알아요? 네 페이브릿 페이브릿 무슨 시예요? 하다 시 무슨 뜻이에요? 매우 좋아 제일 좋아 뭐 제일 좋아 하다야? 어떤 시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에 매우 좋아 매우 좋아하는 매우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어떤 책? 매우 좋아하는 책 가장 좋아하는 책 어떤 시계지 당연히 그다음 댄 댄 왜 이래? 댄 댄의 세 가지 뜻 어떤 댄이 어떤 이라는 뜻이 있어? 아 최대한 다 했으면 오시고요 댄의 세 가지 뜻 그때? 그때? 그렇게 그렇게라는 뜻이 있어? 그렇게 또 다른 뜻 비고잉투에 또 다른 뜻 그럼 언제 뭐뭐 할 예정이다 가 되요? 비고잉투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비고잉투의 뜻이 뭐뭐 할 예정이다 가 되요? 내가 비고잉투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비고잉투의 뜻이 달라진다 그랬는데요. 비고잉투 뒤에 뭐? 하다시가 오면 무슨 뜻이 된다? 뭐뭐 할 예정이다 가 됐나 했어? 응 오케이 그렇다면 그때 그렇다면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또 어 문 닫고 가야지 재현아 어 어 알아 오시고요 예 아 이거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네? 응 그 다음에 얘는 아니 얘 계속 한다니까? 좀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알아보라고 아 네 얘는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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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서브 세이드 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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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드가 아니고 세드처럼 생겼지만 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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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 윈 윈 윈 여기 이 속에 디드가 들어가 그리고 이건 지금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 디드가 들어가면 윈 여기 단어장이 나올 텐데 아마 그래요 더 인턴넷 디인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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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인터넷 бор지 인터넷 오래될 understand understand 무슨 시에요? 하다시 understand surfing the internet surfing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뭐라고? surf surf the internet surfing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surfing the internet surfing the internet surfing the internet surfing the internet 서 webpage 서빙하는어 서빙하는 중 쓰띙하는거 선이 inac Tay 여gon 아니구요 그 다음에 아까 뭐였더라? 된 쟤네 3가지를 다 했잖아 막 한 개를 몰랐나? 비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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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름이니까 이건 뭐 혹시 시험 문제 나와도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예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비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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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펜드 미니트 미니트 까다로운데 쓸 수 있어요? 미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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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이 45 미니트 어데이? 미니... 미니트네 왜 그 S부터 있어요? 1분 1미니트 2분부터 2미니트 1북 2북스 네 여기 45나 있는데 분이 둘 이상이네 45나 있네 그러면 하나라 그래야 돼 여럿이라 그래야 돼 여럿이요 45미니트 어데이 45미니트 어데이 45미니트 어데이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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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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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워즈는 뭐야? 워즈요? 어... 가지다 아... 아닌데 그 워즈가 해부구나 해지구나 아 워즌트 그 뭐지 에미나 원래 가고형 에미나 아예 가고형이야 아 잠시만 에 워즈가 뭔지 알아오세요 어쨌든 뭐 비동사의 일종이란 얘기네요 뭐 왠지 온디 인터넷 온디 인터넷 온디 인터넷 온디 인터넷 온디 인터넷 어디가 영어로 뭐예요? 어디? where on the internet daughter 여기 좀 까다로운데 쓸 수 있어요? 여기 AU가 5 되는 거 있네요 daughter 애유가 5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고요. 도고요. GH 소리 안 나고요. 그래서 다우그흑터가 아니고요. 다우그흑터가 아니고 도로예요. 네 daughter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기억이 안 나 use use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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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